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. 또 오늘의 초콜릿을 뜯어볼게요. 육이 어딨냐? 육이 어딨지? 이건가? 이건가 보다. 이씨. 저리가. 12월 6일의 초콜릿은 산타 초콜릿인데, 오늘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고로 먹지 않겠다. 아침부터 또 배가 아픈 것 같아요. 고이 넣어두고 출근길에 챙겨가겠습니다. 오늘은 덜 개발자스럽게 입고 갈게요. 오늘 발표를 해야 돼가지고. 너무 피곤합니다. 결국 PPT 뽑아왔는데, 한 장도 안 봤어요. 오늘은 더 춥다고 해서, 제 겨울철 교복도 함께 착용을 했습니다. 오늘 개샵은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, 이거를 입을 거예요. 전 출근하겠습니다. 전 출근하겠습니다. 공기고름 안녕? 똥아리를 튼 뱀 같네? 와. 부럽다. 공기고름 팔자 부럽다. 오늘도 불주먹님과 티타임. 무건소행 중입니다. 제 이름은 가만히 하네. 갑자기 말을 멈추셨어요? 무건소행.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 편집하면 돼요. 아 같아. 내일 9시 반에 저랑 복권 긁으러 가주셔야 돼요. 네. 복권 긁어서 만약에 10억 10억 당첨되면 워크샵 간다 안 간다? 갑자기? 난 당첨되면 안 갈 거야. 나 내일은 못 그만두니까. 10억 10억인데? 맞네. 와이프만 일단 일 그만두라고 하고. 맞네. 역시. 문불주먹. 저는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가지고. 오늘은 쌀국수 각이에요. 네네. 오랜만에 왔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기. 감사합니다. 이 뿔이부터 일단. 티김이. 티김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안이 꽉 차있네요. ㅋㅋ 아 너무 맛있어 난 짜조가 너무 좋아 만두 아 술도 안 마셨는데 왜 해상되는 느낌이지라고 했는데 와인 마셨네? 왈슨에 안까지는 거야? 근데 어제 모스커토 마셔가지고 근데 모스커토도 취하더라 맘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 이제 모스커토도 취하러 왔어요 벌써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? 잠 뭘로 하지? 크리스마스 느낌도 있어 어 나 저걸로 할래 어 너도 고르셈어 이거 귀엽지? 왜 너 눈이 딱 손그레지는데? 뭐야 왜 벌써 손그레야? 네 기뻥치네? 아 나 어떡해 나 발표 아직 안 되었는데 한 시간 있잖아 이제 가 아 그래가지고 발표를 몇 시간 하는 거야? 한 시간 정도 해? 한 시간 정도 해? 한 시간 정도 해? 그래서 이거 시연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영상 편집됐어 아 진짜? 나도 뭐 이제 방송국 차리래 응 뭔네 애님이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응 응구 좋아 근접샷 아무래도 구름이 다리가 좀 걱정돼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저녁을 패스할 건데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많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네요 구름이 무릎은 아주 관광하다고 합니다 구름이 무릎은 아주 관광하다고 합니다 지금 신났어 아무래도 좀 슬개꼴이 걱정돼가지고 갔다 온 거였는데 무릎이 너무 튼튼하답니다 짜라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잠옷을 샀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잠옷을 똑같은 것만 입는 것 같아가지고 파자마를 꼭 사고 싶었는데 유니클로 잠옷이 39,900원인가 그러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 가격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최근에 홈페이지 갔더니 19,900원에 팔고 있길래 샀습니다 약간 겨울 느낌 나는 체크 파자마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남색을 사고 싶었는데 빨간색 밖에 안 남아가지고 근데 빨간색도 뭔가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샀습니다 뜯어볼게요 뭐요? 뭐요 똥강아지들 저리 가세요 요로케 잠옷인데 포장도 되게 잘 되어있어요 이게 진짜 39,900원어치는 아니고 19,900원이면 적당히 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포장도 되게 잘 되어있어요 이게 진짜 39,900원어치는 아니고 19,900원이면 적당히 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클로 잠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완전 다 면제질이여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입어도 됩니다 요렇게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바지 길이가 아마 끌릴 듯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면 100%고요 사이즈가 같아요 아 먹을 거 아니거든요? 이 노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? 날려버려요 약간 2000년대 감성인데 여튼 이것도 아까 거랑 사이즈는 똑같아가지고 서울 사이즈 겨울 느낌 나죠? 보통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 새 옷 사면은 빨아서 입으시던데 저는 세상 무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무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샤워하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약간 패턴만 다른 것 같아요 역시 바지는 좀 끌릴 것 같습니다 뭐 있지? 뭘로 입지? 새로? 정해봐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? 이거야? 이거래요 그럼 이거야 이거야 뭐야?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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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? 저는 그럼 이걸로 입을게요 에이 이쁘다 아이유 디다 저 오늘 어... 뭔가 일 년을 일 년 동안 준비? 일 년 동안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튼 그런 과제의 발표를 끝마쳐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둔 기념으로 맥주는 마시겠습니다. 아까 사실 사무실에서 피자를 먹어가지고 배는 별로 안 고픈데 이런 날을 뭔가 맥주 안 마시고 지나가면 아쉽잖아요? 맥주 마시면서 편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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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